오늘 마지막 날로 다 까발리라네 누구하고 있느냐고 예뻐지는 비결 예뻐지는 비결? 깜빠래 송영이가 가면 돼 저러고 싶네 내년에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기 전에 남자를 언제 만날 거냐고 물어봤자 남자는 언제 만날 거냐고? 아이고 그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지 없어서 문제지 여보세요 이게 내가 거짓인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빠를게요 평일 밤이야 평일 밤이야 콜 그닥 하고 정성 가야지 하지마 그래가지고 땡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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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요거 dings 장갑 무엇이든 장갑 장갑 문 tem 숨이 거쳐가 거의 반 웃음이 돼서 눈물이 돼서 나는 모인 곳에 눈을 봐서ivals 한 번도 한 번도 흘려나였나 싶냐 오늘 감안을 보고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자 도움이 되자 날 따라와 내 마음이 지절로 난 도움이 되자 난 도움이 되자 나는 안 도움이 되자 이 시각 날 따라와 이 일은 내 품에 앉아였나 겸에 앉아 가 쪽쪽쪽쪽쪽쪽 쪽쪽쪽쪽쪽 쪽쪽쪽쪽 하! 야! 나 그게 예쁜데 찾아보잖아 찾아보면 그냥 오른밤만 너무 울려 고마워 우리 우리 널 이 울려 ร bede 내 맘 내가 인트로 이 여행 그yond 우리 진 나를 느끼는 시계 항목이 힘든데요 이 신선이 나를 향해 나의 꿈은 안경 안경아 나를 사랑해 나를 믿기 전화로 소리 들려 나나나나나라라 bosom i talk to me 나를 향해는 나의 꿈을 위해서 ерб니킹 이 신선을 ».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에다 맡아줘 보라 보라 당신이 당신이 기지에 마이도로 보라 보라 마이도 없이 나는 당신을 가라구 오늘의 노래 기자로 한글자로 오한 한글자로 한글자로 오한 한글자로 자연히 도둑뿌면 다운 걸 겹쳐 당신이 도둑뿌리나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당신이 더아니세우러 나머!! 당신이야! 아마디세우러 winning 크로스 Hmmm øøøøøøøøøøøøøøøøø oh 새iendo까요? 후회 ultimwi 마가게 못때불이 나와서 찍어 악랄 너머 사랑과 내 거고서 고고서 내 거고서 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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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내 거세가 지나 미니놈 소박이야 이 춤을 추려 나의 춤을 춘 이 춤을 춘다 이 춤을 춘다 이 춤을 춘다 이 춤을 춘다 니 동네 나로가 너의 춤을 춘다 내 풀면 안전과 2 okay 아 예 예 i me i 이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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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 두 명은 마음은 믿을 때의 흥미를 안아 내 두 명은 넌 너 너 둘이 잊혀 있어 내 애픔에 안 떠나 간식을 위해 여길 수 있을까 너의 마음을 강질래 그리고 항상 빛나게 나무고 나무고래 강의ief 항상 빛나게 나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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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마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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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춘 안 다녔어 유춘을 못하겠어 정신병 원장님 우리 원장님이에요 축구공 대구공 뭔 노래를 불러줄까 공 불러달라며 나오나의 공 아 나오나의 공 나는 축구공이 대구공 우리 원장님이에요 원장님이세요 정신과 원장 원장님이 어떻게 정신이 이상한거 같은데 정신이세요 내가 부원장 얼굴중까지 멀쩡했던거 같은데 약간 이상하네 여기 우리 회원들 아 그래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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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대를 나오기 전에 조용하시 우리 일단 줘요 우리 일단 줘요 일단 주냐고요? 무슨 그런 놈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지금 우리 똥거랑 찢어지게 생겼네 누구 일단 줘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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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했으면 좋건데 지랄구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우 멀리 못 나가네 나갔지 나가는 길은 그냥 저쪽이야 저쪽 저쪽 나가는 길은 아 그래 이리로 가도 괜찮고 아우 지나가고 괜찮아 아우 어차피 널리야 지금 길인데 가라고 있는 길 탁 콩 콩 내가 이 노래를 했던 줄 있던건가 했어요 오 그래 내가 미쳤었나봐 어디서 그런 노래를 들렀었나 내가? 인생이 다 그런거라고 그럼 공 내가 한마디 불러봤나? 그때 했었어요 아우 하하하 여름같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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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너 지치 아우 나도 모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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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아간 것이 새가보면 알게 돼 아름다운 세상 날씨 우리는 얼마나 바라나 사는지 다시 와라가 이제 잠시 머물다간 세상 내 겨울도 이 겨울도 이 겨울도 이 겨울도 이 겨울도 이 겨울도 이 겨울도 사랑의 겨울도 알려드려 버린 바다운 꿈이 내가 갈 수 거짓 모두 중심으로 야양도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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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알든 쉽지 않아도 너랑 모두가 미련한 것이지 살다 보면 알겠네 알면 이미 그 정도 그런 대로 안 된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당신이 새 상담을 상하실도 너랑 모두가 기대되는 대로 백년도 빌려졌을 때 전혀 살았어 살다 보면 알겠네 내 안에 알든 쉽지 않아도 너랑 모두가 미련한 것이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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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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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온몸으로 튕기라는게 아니라 요거만 튕기라는게 요거만 튕기라는게 그렇지 요거만 튕기라는게 다시 시작 왜 이렇게 위 하이 영어로 내 내 영어로 내 이거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대극밥을 흔들라 그랬더니 누가 몽땡이를 흔들고 앉아있으랴 머리를 흔들어야지 머리를 이러봐 이게 쉬운게 아니여 이게 쉬운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오래치잖아 내 이리와봐봐 우리 아이는 이리와봐 우리 아이는 이리와봐 우리 아이는 이리와봐 다 다 시 자 아 아 아 아 내가 조금대 잘 나 자 2, 3,4, 4, 4, 5, 6, 6, 6, 7, 8, 8일 아 틀리잖아 그죠? 개는 우리가 옷 입고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그지겄어요? 진짜 저기 집에 가면 개가 부끄러워요 진짜 아이고 우리 아리언니 일로와봐 야 추삼아 너 나와봐 추삼아 야 추삼아 나 나와봐 일어나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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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오라고 할라 송혜오라고 그래 우리 스컷들도 얼마나 놀아는데 아 그지 송혜오라고 송혜오라고 우리는 우니당 어우 진짜 내일모레 눈깔 빠지고 봤죠? 체력 하나는 끝났습니다 체력 하나는 그저게 어우 너 대급밥다 저런걸 질리고 싶어 앉아가지고 아 아 하하 아 우리가 내년서부터 확실히 변한다더니 족바라지도 변하란갑서 우리 미용만의 임오라고 할까요? 우리 우리 곽서리들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을 한번 보여줘 니 아리 알지? 여기... 내가 엄청 자랑했어 어머분이 어머분이 엄청 자랑했어 어머분이 엄청 잘한다고 아우 버스 틀리잖아 버스가 자 준비됐냐? 준비됐어 아니 이쪽으로 해야지 얼굴이 보이게끔 서로 이성을 해야지 자 준비됐으면 시작 시작 저거 꺼야 네 저거 꺼야 저거 꺼야 저거 꺼야 대극빵한다고 대극빵한다고 저거 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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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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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꺼야 저거 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아리언니 어 언니 마이크 하나 들고 마이크 하나 들고 어 그래도 어 인사는 죄 인사는 들고 어 우리 아리언니 노래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예 우리 아리언니 노래 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 저거 아 식사를 아리언니 하이 아 봄 touches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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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